청와대 문신, 국회도 문신, 이것은 신문책, 전신, 만신, 문신과 직구서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깨문도 똑같은 민간들이야, 그저입니다. 자, 전세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분명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범칙감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민간들과 추미애가 대한민국 범칙을 말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을 꺼내내자! 문재인을 꺼내내자! 문재인을 꺼내내자! 문재인 꺼내내는데 지난 4년간 보시고 오죽하면 이분이 났었겠습니까? 문재인 하는 꼬라지가 앙나라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우리 신문전자!